음악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피지수 결국엔 하락반전했습니다. 지금 파란불됐고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0.2포인트, 0.01% 그럼 보합군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일단은 빨간불을 지키던 시장이 조금 전 2시 40분기에서 하락전환이 됐습니다. 2,246포인트 때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2,260포인트 갭상승 출발을 하고 바로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현재 시각에는 하락반전을 하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의 매도 물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3개 주체가 모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352억 원 정도 크진 않지만 세 중에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금융 투자만이 188억 원 여전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7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0.25% 하락 정도입니다. 일단 코스닥 역시 약부합권 수준에서 지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가는데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코스닥도 778부터 출발해서 쭉 빠져내려면서 769포인트 때 오늘 저점이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반등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조차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982억 원. 일단은 코스닥은 하락할 때마다 개인이 좀 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매도 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지금 매수 전환된 상황입니다. 4억 원 소폭이지만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1원 20전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1,120원대 오늘 지지받고 다시 1,121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의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정보 계약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상균 수석 연구원, AR인베스터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균 연구원에 오늘 준비된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효성의 화학 부분이 올해 6월 1일 날 기준으로 분할돼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은 프로판탈수소와 폴리프로필렌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2분기에 유가는 상승을 했고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LPG가 원료로 쓰이는데 LPG 가격이 최근에 비수기 영향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폴리프로필렌하고 LPG와의 스프레드가 점차 늘어나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점차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PDHPP,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판탈수소나 폴리프로필렌 관련해서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서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수줍 계열화를 구축했었고 최근에 프로판탈수소 공정을 채택해서 자체적으로 고순도 프로필렌을 이용해서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가열해서 나올 때 가솔린이나 여러가지 주산물이 나오는데 부산물의 한 종류이고요. 엘틸렌과 같이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합성수지입니다. 전기전자나 차량 부품이나 포장재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부분 증서를 통해서 지난해 말 기준 66만 톤이었던 PP 생산 능력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한 70만 톤까지 늘어났고 올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삼브라질소라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클리닝 가스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료 가격 급등이나 공급이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좀 마진율이 많이 축소가 됐었는데 최근에 판가가 좀 정상화가 되면서 마진율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트남에 1.1조 원 정도 투자를 한 것도 2020년부터는 수요처나 원료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타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를 좀 간단히 보시면 오늘 좀 납폭이 큰 상황입니다. 한 7.3%까지 빠진 상황인데 최근에 지난주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정고점 부근에서 눌림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마 정고점 부근에 한 19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좀 과대납폭 구간인 만큼 만약에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최고의 매수 타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연구용이나 산업용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원자나 분자 수준의 분해능을 갖는 나노 단위 계측 장비인데 최근에 반도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노 단위 수준으로 공정이 좀 복잡해지고 미소, 미세 구조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점차 산업용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타사와는 달리 제트축을 분리해서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 비접촉식 방식이다 보니까 탐침이나 시료 같은 것에 손상이 전혀 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의 실적이 매출액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6억 정도가 나오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요. 산업용 원자 현미경이 좀 마진율이 높은데 최근에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10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9억 원 정도를 증가하였고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용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쟁사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조금씩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익률이 우수한 산업용 원자 현미경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간비 같은 경우도 통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서 큰 폭의 이익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한 480억 원, 12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6%, 97% 증가할 전망입니다. 차트를 좀 간단히 봐주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 낮폭이 있는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워낙 요즘에 혼조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세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추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옆으로 조정을 겪고 있는 단순히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낮폭이 있었다고 해도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 관계없이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무림 PMP라는 종목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표백 화학 펄프 생산업체로 제지와 펄프를 같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펄프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증가해서 한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중국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혼합 폐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자국 산업의 재활용 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했던 조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폐지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불안정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펄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펄프에 대한 수요는 한 2, 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배출가스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중국 내 자체에서도 제지 생산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펄프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제지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5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지업체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제지 판가 상승폭이 그동안 펄프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제지값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초에 한 번 올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지값에 대한 판가 인상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펄프나 조림이나 그리고 제지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이 동사가 좀 더 이익 개선세가 다른 업체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정고점을 일단 돌파가 나왔습니다. 9천원 부근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자리였는데 신고가를 일단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눌림목이 발생하더라도 정고점 부근인 한 9천3백원 부근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서 오늘 매수가 좀 약간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JW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수액 시장에서 1위 기업이고요. 지난해 기준 기초 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한 39% 정도 차지했고 하지만 기초 수액 자체는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간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마진이 낮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TPN이라고 완전 정맥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3세대 영양 수액 위너프를 생산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1위 달성하였고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너프는 국내 제약사 처음으로 오메가까지 첨가된 수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세계 최대 수액 회사인 미국 박스터사와 3세대 주력 제품 위너프에 대한 독점 공급을 체결을 하였고요. 향후 10년간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시장에 총 1종 규모의 수액을 공급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박스터의 수액 공급을 위해서 당진 공장 증설하였고 또 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9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영국, 독일 등 유럽 7개 국가에 순차적으로 제품 승인이 진행이 된 후에 수출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이 위너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한 20% 정도가 넘기 때문에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선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딱히 추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안 좋았지만 최근에 좀 흐름이,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그동안 겪어왔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추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목은 IS동서라는 종목입니다. 이 IS동서는 건설, 건자재 업체이고요. 건설, 콘크리트, 그리고 요업, 그리고 렌탈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17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2015년에 수주한 부산 용호동 W라고 하는 브랜드가 계속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2분기까지도 아마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용호동 W 이후에 용호동 W와 같은 매간통급 수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실적적인 부분에서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가 자체도 2년간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용호동 W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상승했고 대규모 현금 유익도 되면서 추가 사업 역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많이 크게 감소할 전망인데 반면에 실제 최근에 부산 국내 1구역 청약 경쟁률이 한 31대 1 정도로 나타났고 굉장히 그 외에 안양이나 강산동 쪽에서도 하반기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서 용호동 W 이것에 대한 부분이 상단 부분 만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상 정도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업의 경우도 이누스바스라고 하는 이제 뭐 세면대나 화장품 아 화장실 관련해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B2C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좀 바닷건에서 다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자체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7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폭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배열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IS 동서까지 5종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팀장님 가볼까요? 네. 먼저 게임 중에서 NC소프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1595억으로 전년 동기비 300% 이상 급증을 했죠. 비교적 양호한 실적의 원동력은 리니지 M이었습니다. 2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까지 성장을 했고요. PC버전의 리니지 역시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65만주의 자사자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골플레이 전체 매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규 다운로드는 급감했습니다만 기존 유저의 결제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매출이 약간 주춤한 상황이지만 다음 달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다면 신작 구제인데 올해 11월에 진행되는 국제 게임 전시회죠. 지지스타 2018에서 내년 출시될 신작 3종을 공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제했었던 이런 신작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시소프트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해 초부터 한 2분기까지 하락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완만하게 바닥을 잡았습니다. 웬만해서는 30만원 대 중반대를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가가 이제 36만 7천원 정도 되는데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도 담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40만원 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게임주 내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엔시소프트가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 안정적인 실적시연이 가능한 현금 자동입출기죠. ATM 관리 사업 그리고 금융거래의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죠. CD-BEN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인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규제화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화 사업이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ATM이라든지 BEN 사업을 영유하면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키오스크, 무인주차장 사업에서의 좋은 성과도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210억 정도에서 올해 300억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30%가량의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이 종목은 거의 한 2년 정도 기관이 크게 매도하지 않고 해석해서 매수를 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원래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쌍크림 횟수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잡자면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약간의 횡보세니까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5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한 13,5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DI 보겠습니다. DI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기업이죠. SK하이닉스 향으로 검사장비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DI와 디지털 프론티어 반도체 검사장비 매출 증배로 인해서 올해 DI의 실적은 아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반기 업황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좀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데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올해 실적 대비 PER이 한 8배 이하 구간입니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하반경에서 갖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은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추세상으로 약간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IT 대형주들이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장비주라든지 관련주도 대부분 약하거든요. 이렇게 업황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시려면 5천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현재 4,890원인데 5천원 위로 주가가 회복이 될 때 매수를 하신다면 한 10% 정도 수익 노리시고 접근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종목은 관심권에만 두시고 매수는 5천원 이상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다시 대형주로 가서 CJ E&M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꼴고 가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엠넷이라든지 TVN의 시청률 여전히 호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광고 수익도 확대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엔터주이기 때문에 콘텐츠 수익이 좀 기본인데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 시청률이 13%도 육박하거든요. 요즘에 지상파도 13% 안 나오는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블 드라마가 지상파에 대한 시청률을 넘어선 지가 오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부근에 있어서 절대 지상파에 밀리지 않죠. 엠넷 같은 경우 지금 방영하고 있는 프로듀서 48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방영 예정인 쇼미더머니 777이라든지 이런 방송 같은 경우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하진 않지만 확실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시즌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언제나 고정 시청률이 확보가 돼요.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 간접 광고죠. PPL 광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이 인기가 있으면 방송 광고 수익 그거 말고는 낼 수 있는 수익원이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중에도 중간 광고라든지 아니면 PPL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넷플릭스 수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루트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엔터주의 밸류에이션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중심에 CJ E&M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향해 콘텐츠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인데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한국 인구의 권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입자 성장률이 약간 꺾였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라는 것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기획 콘텐츠 중에서 인기 프로는 해외 수입도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매각하게 됐을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한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합병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이 나올 이유는 딱히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전혀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무리가 없는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24만원인데요. 24만원 밑으로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이전 고점이었던 28만원까지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한 6개월 이상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원스 보겠습니다. 아이원스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의 업체입니다. 2년간 양산 테스트를 거치면서 2016년 말부터 AMAT의 장비 첫 부품 공급에 성공을 했고요. 작년 4분기 중에 AMAT 양 두 번째 아이템 공급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이원스 같은 경우 2015년 3자배정 유증을 통해서 AMAT로부터 100억 원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사용 후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디스플레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 양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 흐름이 안 좋은 와중에도 이 종목은 그래도 비교적 견주한 흐름입니다. 저점을 조금씩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다른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700원인데 현실가 부근에서도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한 15,000원, 16,000원 그 정도 선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원스까지 다섯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성균 연구원의 나머지 다섯 종목들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다음 종목은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증착 공정용 FMM 마스크 세정 장비와 반도체 웨이퍼 보관용기 FOUP라고 하는 오염 제거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세화, 고도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사소한 파티클 하나가 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코미코라든지 이런 세정 업체들이 점차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17년에 수주한 300억 규모의 매출액이 18년으로 2연이 되면서 2분기에 인식이 되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실적이 잘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X가 워낙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 공장 같은 경우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갤럭시 노트 9이 조기 양산이 시작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신모델 양산이 시작이 돼서 3분기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 플렉서브 OLED 라인이 가동률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가동률이 지금 한 70%, 8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중국 세트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OLED 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세정장비 업체들이 점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과의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해서 이 UV 같은 미세 공정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파티클 하나가 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정장비 수요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FOEP 같은 경우에는 오염 제거 장비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차트를 좀 간단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1.9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좀 상승을 했고 단순히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하반기에 안 좋을 거다 내년부터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한국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 장비 업체들 아니면 세정장비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하는 부분 없이 21선 위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코엘 패션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 퓨마나 아디다스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라이센스 기반으로 패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체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 비용이 다른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섬유 의복 섹터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요. 기존의 유명 브랜드를 수입하고 라이센스를 들여와서 위탁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브랜드 수를 확장할 수가 있고 그만큼 영업이익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동종업계에 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체 평균을 상해하는 한 20%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고요. 최근 의료품목 이외에도 자파나 화장품 사업으로도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슈즈 브랜드 헬레나 앤 크리스티 같은 경우도 지분 인수해서 자파 쪽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또 홈쇼핑의 아테스톤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한 1900개가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시장에도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코에패션 닷컴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운영함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매출액은 한 4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830억 원 정도 달성해서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6천 원을 돌파했다 또 빠지고 6천 원 돌파했다 빠지고 이게 벌써 한 1년 정도가 됐는데요. 1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6천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약고합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양호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6천 원과 지금 현재 주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갭으로 띄우든 아니면 그냥 장대 한 번으로 돌파가 나오든 충분히 슈팅을 한 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하신 다음에 6천 원 돌파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동 제약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조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기타, 화장품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 1,250억 그리고 76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판비어나 배시보 같은 대상포진 치료제나 비염간염 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품목이 약가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전문의약품 매출은 사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반면에 많이 알고 계시는 아로나민이나 엑세라민 같은 종합 비타민류 판매가 호조가 이루어졌고 또 B2B 온라인 전환이 좀 가속화가 되면서 일반의약품 부문이 전년 대비 한 20% 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의약품 부문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나 음료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신규 런칭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 매출이 약 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00% 정도 증가하여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동상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한 11%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계량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표적화함제 IDX 1197 같은 경우에는 평업 표적화함제이고요. 내년 1분기에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라이센스 아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치매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R&D 비용으로 신약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이 좀 더 기존의 전문의학품 일반의학품 이쪽보다는 좋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역시 상승 추세가 있다거나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만원, 2만천원, 2만2천원 이런 식으로 저점 높여가면서 소위 말하는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큰 낙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한 상황이지만 이 정도의 흐름이면 긍정적인 상승 흐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NG캠 생명과학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녹용에서 양리성분에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 EC18 혈관 내에서 호중부 유출을 막아주는 물질인데요. 호중부 같은 경우는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호중부 감소증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항암치료자든지 이렇게 항암치료, 기타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호중부가 감소하게 되고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호중부 감소증 치료제 같은 경우 이 동사는 녹용에서 추출한 물질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중부 감소증 치료제 시장은 암젠의 뉴라스타가 한 80% 정도 시장 점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이고 주사제가 아니고 경구용이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매출 같은 경우 최고치를 찍었을 때 한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3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EC18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FDA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는 임상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구강점마경 치료제 그리고 급성 반사성 증후군 치료제 이쪽으로도 FDA로부터 신속심사 대상 희귀의약품 이쪽으로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만원 부근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저점이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추세가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목은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2차전지 후공정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장비나 사이클러를 포함한 테스트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조립이나 전공정을 마친 2차전지에 대해서 전류를 흘려주어서 충전 방전을 반복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장비고 사이클러는 2차전지 수명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하지만 중국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우리나라 엘지왕이나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을 제외시키면서 큰 폭의 하락은 한 번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고 2020년까지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돼서 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지왕,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CATL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증설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 2차전지 배터리 이 기업들 최근에 좀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기업들은 좀 막퍽이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4,000원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추세는 없지만 이 정도 정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다 보면 뭐 2020년까지 어쨌든 캡파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는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정고점 부근인 18,000원 부근도 뭐 돌파가 중장기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P&E 솔루션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의 나머지 다섯 종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 네, 게임주죠. 이제 8억 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비 한 147% 증가하면서 548억 기록하면서 호주세를 보였죠. 게임주 내에서도 실적별 종목 차별화 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은사막 모바일 흥행 효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만에서 진행된 사전 예약은 150만 명 골프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사막 PC 버전은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대만에 이어서 일본과 북미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작 온라인 게임도 한 두 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넷마블이 신작 지연에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유하고 있는 검은사막 M의 양호한 성과 그리고 신작 기대감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약간 하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의 수급 양호한 상황이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한 관점 한 26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천당 제약입니다. 국내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PC 사용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 환자가 결제해서 늘어나고 있죠. 6조 원대 외출을 기록 중인 황관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사업으로 줄기세포 치료용 의료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생존율이 향상되고 병번 유도율과 세경세포 분화 유도율을 높이는 의료기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규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패턴상 약간 수렴이에요. 수렴 이후에는 발산이 나오는데 그 발산에 대한 방향성이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도 따라 붙었습니다. 쌍끄림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만원 부근에서 매수하신다면 4만 5천원 정도까지도 늦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통신주 중에서 LG유플러스 보겠습니다.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LG유플러스는 통신주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죠.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이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다른 통신주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9이라든지 애플의 싱글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반기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또 MSCI가 지난 14일 발표한 정기변경에서 LG유플러스가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구성 종목으로 새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수급 이벤트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 20일 입향성 한 번도 안 떼고 있죠. 추세적인 상승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동차 TV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3D 금형과 고정력 강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그 차량용 라이더 관련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더라는 게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부품이거든요. 삼성전자가 15파원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 삼성그룹의 신성장 용역 중의 하나가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 투자 본격화에 따라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실적인데 작년에 업방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였는데 올해 전방산업의 회복과 사업 자각화로 인해서 극대전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적 턴 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만원 근처 현재간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만천원, 10% 정도 수익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현대위화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연동기 대비 13% 증가한 2조원 조금 넘었죠.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기계사업은 하반기에 아마 상반기보다 업황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주가도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하반기에 적자 폭이 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도 이익 계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부분에 매출액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상반기 국내 서산 이공장 가솔린 엔진 생산이 시작이 됐고 소형 엔진도 5월달 10만 대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양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반등하기 때문에 흐름이 좋죠. 오늘이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첫 날입니다. 추세적인 상승 바닷관에서 완만하게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7천원 근처인데 지금까지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워낙에 느린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아마 제일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혹은 그 이상 1년까지도 볼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좋겠고 단기로는 좀 재미가 없겠죠. 장기로 보실 분들은 4만 7천원 부근에서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한 1년 정도 잡고 6만원까지는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위학까지 5종목 더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균 연구원은 동원 F&B였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동원 F&B 약간 보압세를 유지했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했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면 사실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고점을 한 번에 도파하기보다는 조정을 겪고 난 후에 도파하는 게 보다 주가는 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만원 부근에서 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매수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한 번 볼까요? 이번 주에는 일동 제약을 고르겠고요. 워낙 미중 무역 전쟁으로 그동안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 워낙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고 터키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추세 있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많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종목보다는 바닷건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 실적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빠졌던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일동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 없이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 제약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통신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어땠습니까? 네 현대통신이 이제 말씀드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한 30%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이게 매수가 무근해서는 거의 고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수익실을 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매도를 하셨으면 됐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그냥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홈 시장에 따라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11,000원대가 거의 매물대거든요. 매물대의 구간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 매도하셨으면 몰라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매도하기는 조금 아깝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가격적으로는 목표가 12,000원, 수현대가 15,000원 이 정도 설정하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주에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또 지켜볼까요? 네 이번주에는 I-ON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 부근에서 이제 딱 강력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13,000원에서는 강력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약간 좀 안전 마진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약간 눌려있지만 분위기가 조금만 개선이 됐을 때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좀 빠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추세 자체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한 15,000원, 손절가는 한 13,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주는 I-ONS 내일 시초가 공략해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10번님께서 LS 산전 종목이 있고요. 73,000원의 비중은 20%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상균 연구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7만원 부근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정고점 부근에서의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고점 8만 2천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ESS라든지 자동차 전장사업 부분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전차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관점에서도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좀 안 좋은 부분은 어차피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3512번님께서 파라다이스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2만 100원의 비중 30% 매매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흐름은 좋던데요. 네 매매 전략은 홀딩입니다. 무난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게 잘 타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 소비주 그중에서도 외국인 카지노주가 다 안 좋았다가 좀 바닥치고 올라옵니다. GKL도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드라백이나 홀드율이나 대부분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예전에 좀 빠져나갔을 때 일본인 VIP 관광객이 빈자리를 좀 메꿔줬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외국인 카지노주는 다 괜찮게 봅니다. 근데 GKL보다 파라다이스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다음 달에 파라다이스 시티 2차 개장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는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도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한 2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서는 한 1만 9천 5백 원 정도만 잡아보시고 홀딩하시면 좋은 성과 날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 체결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그래도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2,248포인트 정확히 지금 찍고 있고요. 0.95포인트, 0.04% 상승 흐름인데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한때 2,246포인트 때까지 밀리면서 파란불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답답한 흐름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주체 어떨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이 그래도 매수로 전환을 조금은 해줬습니다. 기관 46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물량이 많이도 아니네요. 277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568억 원 팔고 개인도 43억 원 매도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초에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하고요. SK아닉슨 강보합입니다. 셀트리온 하락, 그리고 삼성바일로직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6위부터 12종목들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 오늘 괜찮습니다. 포스코가 한때 3%,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는 2%대의 상승이고요.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까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소폭식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70.85포인트입니다. 1.45포인트 하락하면서 770선 지키면서 코스닥 시장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으로는 그래프로 보고 계신데 역시나 비슷합니다. 코스피하고 778부터 769포인트 때까지 하락을 했고요. 저점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여전히 파란불로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 환사입니다. 970억 원이 개인 환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369억 원, 외국인은 549억 원 파는데 기관 투자자 오늘 연기금이 매수했다, 매도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서 팔지도 사지도 않는 것으로 0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로네스케어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HLB는 2% 상승 마감입니다. 하지만 CJNM, 실라진, 나노스 모두 소폭식 빠지면서 오늘 장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종목 메디톡스 지금 1.74% 하락하고요. 슈젤 역시 오늘 하락합니다. 보톡스 관련 주들 하락하고요. 바이로매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20만 원 초반 계속해서 지지합니다. 펄어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 게임 업종들도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포스코 캠트까지 1.95%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일정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은가 했는데 결국에 결론을 보자면 별로 좋지 않은, 질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약간 좀 약고학생 또는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나 터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좋게 해결이 되면 그때 이제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러한 장세에서는 바로바로 좀 수익을 짧게 챙겨가는 그런 식의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 또 좋은 종목들이 있고 지금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좀 유효하고 어떤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까? 한 업종씩만 들어볼까요? 지금은 사실 그거를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떤 섹터가 특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어떤 실적주나 뭐 같이 밸류에이션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섹터보다는 업종별로 지금 차별화된 장세를 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상균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04%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2,247.88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3% 내리면서 770선이 무너졌습니다. 769.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1원 80전 내려가면서 1,123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에 이슈 짚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정체성 시장입니다. 1원 81번 그즈니아 2원 80전 내려가면서 3원 80전 내려가면서 3원 80전チャンネル 9시 스피컷을 주신 것 같습니다. 3원 81번 222원 1원 80전 내려가면서 4원 80전 내려가면서 4원 80전 내려가면서 5원 90전 내려가면서 5원 80전 내려가면서 4원 80전 켜고 5원 80전 30전 내 argue ersla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유가 중고 시장이 1.5% 급락했는데요. 오늘은 0.04% 그러니까 지난주 월일날 대비해보면 예상보다 훈훈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걱정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유가 중고 시장이 약 4조 3천억인데요. 지난 7월 26일날 같은 경우에는 총 거래량이 6조 3천억 그러니까 2조가 단기간에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일단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좀 쉬겠다 그런지 몰라도 오늘 거래대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이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새내기 종목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솔루션의 새내기 종목 올라왔고요. 녹십자 셀이 어저께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에 기본적인 틀거리가 녹십자 셀의 이슈로 올라왔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CJ E&M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는 카페24 예상보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너무너무 좋게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즉 오늘도 뭐 역사적 신저가를 갖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바이오 솔루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솔루션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처음 이게 들어왔지만 그동안 삼수 즉 첫번째 실패 두번째 실패 그리고 세번째 겨우겨우 들어온 종목 관련해서 바이오 솔루션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이고요. 이 종목의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우리가 보면 2만9천원입니다. 즉 어저께까지 공모가 2만9천원 사셨는데 오늘 2만8천원 보니까 그래도 약간이나 하면 좀 이익을 보셨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특징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17년도 즉 작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제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50억에 영업손실이 18억입니다. 즉 영업손실이 18억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기술이 좋아서 기술특례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약간 좀 비율 좀 드려보면 좋은 대학을 운동선수로 갔는데 실력으로 저기 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 실력으로 가죠. 그것처럼 바이오솔루션이 재무적으로 좋지 않지만 기술특례를 인정받았다. 그런 것적으로 바이오솔루션 즉 새내기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 오늘 좀 좋은 이슈가 있었죠. 4만9천7백원 장중에는 5만5천2백원까지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약과 업종들의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 바이오텍 관련돼서 감소하긴 한 점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네이처셀 즉 주가 조작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십자셀 이뮨 우리가 LC라고 그러죠. 이뮨 셀 LC인데 정확하게 이뮨 셀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이뮨이 단어 뜻으로 보면 면역 그리고 셀이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세포 관련돼서 FDA의 희귀약으로 지정됐다. 이런 소식에 녹십자셀에 올라갔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엄격하게 분리될 것은 이것은 녹십자셀에 관련된 것이고요. 오늘 그 외 종목 관련돼서 중기세포지 올랐지만 제가 볼 때 녹십자셀이 올랐다고 그런 종목들은 얼떨결을 올랐다. 즉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녹십자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제약과 업종 다른 종목들은 투자 심리를 호전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팔아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CJ E&M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CJ E&M 합처 합병했는데 합병 이후 예상보다 주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 기준으로 연기금 매수했지만 오늘 월요일 첫날 24만 원 그러니까 장중에는 23만 8천 원 900원까지 약세를 보이게 했었는데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증권사의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서 수급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좀 의심스럽다는 평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8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육가중국시장 관련돼서 기관이 총 7,415억 매도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이 4,777억 그러니까 기관 관련돼서 약 60%를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은 기관의 틀로 보면 기본적으로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290억의 수 매수부가 있고 예상보다 연기금이 900억 이상 매수부가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연기금이 나는 육가중국시장을 팔고 코스닥장에서 살고 싶다 이런 판단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리뷰를 볼 수 있으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난주 동안 연기금을 보면 예상보다 코스닥장 관련돼서 CJ, ENM 그리고 JYP 그리고 SM 이런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1등, 2등, 3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J, ENM 오늘 주가는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JYP 엔터가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는 걸 보면 지난주 연기금의 패턴을 보면 앞으로 CJ, ENM 그리고 JYP 마지막으로 SM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연기금의 수급구조 가운데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종목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페24입니다. 카페24가 우리가 카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터넷이나 예상보다 이런저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은 14만원도 깨졌죠.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13만 9천원의 저가인데 종가가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죠? 내일도 빠질 여력 있는 종목 관련돼서 카페24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관련돼서 증권사의 리뷰를 잠깐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걸 좀 먼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가진 것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시장의 리뷰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카페24의 패턴인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거리량이 적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9만여주 그리고 오늘은 22만여주니까 약 3배 정도 거리량이 들었죠. 무엇보다도 리포트의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즉 오늘 13만 9천원인데요. 미래세에서는 앞으로 21만원 갑니다. 유한타도 19만원 갑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들은 신한금융투자가 목표가를 22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보실까요? 카페24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 즉 지난 14일날 목표가 그 당시 14만원인데 목표가를 2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다. 이게 무슨 의미죠? 결국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인데 그 외 주가가 여전히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이게 적정한 표현일지 몰라도 페이퍼를 상당히 섹시하게 내놓습니다. 즉 많은 투여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보세요. 그런 관점을 놓고 있는데 천재까지를 보면 어제보다 오늘 더 빠졌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빠질 정도 관련돼서 카페24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증권사 패턴이 틀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페이퍼 관련돼서 예상보다 시장과 틀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카페24 물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내놓고 있지만 목표가가 예상보다 좀 틀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어떻게 설명드릴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페이퍼가 나고 있죠. 삼성전자 그룹 관련돼서 2018년도 1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많게는 20조 이상 삼성그룹이 더 많게는 40조 이상 삼성그룹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삼성전자 모습이고요. 오늘 4만 3천 5백 원 이게 실은 50분의 1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곱하기 50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보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하고 있고요. 사업지 약세가 주행인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 이런 점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린다? 즉, 한국의 육가주권 시장의 지수가 밀린다고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 지금에서 페이퍼를 보면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S 이런 종목들이 기름 쪽에 작게는 60%, 많게는 70%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걸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런 관점으로 장중 신저가를 터치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육가주권 시장이 오늘은 0.04% 상승했다는 걸 보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 희망으로는 오늘의 장중 신저가가 내일부터는 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건은 예상보다 부정적이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페이퍼가 예상보다 부정적인 페이퍼에 따라서 외국계의 매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증권사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증권사 페이퍼들이 최근 들어서 틀린 페이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들이 증권사 페이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페이퍼를 믿지 않고 본인의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고민이 많이 날까 고민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도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예상보다 매도가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연기금이 육가주권 시장에 밀리더라도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월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파이브 종목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고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월요일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월요일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무역 분쟁의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투자자의 기대감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받듯이 어떤 제한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담당자의 직급이 낮으면서 차관급으로 최관급으로 회담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일각에 비관적 시각이 좀 있었지만 양국이 향후 합상 일정만 합의해도 그 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장의 오늘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번 주 한 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터키 이슈가 추가적으로 금융 시장의 확장될 가능성이 낮으면서 오늘 시장도 보는 것처럼 거래량이 아마 좀 한산한 관망심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우선 우리나라 시장 지탱하고 있는 상상전자의 하락시가 나타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의뢰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또 업종들이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 보이십니까? 오랜만에 IT주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목표가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마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3분기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OLED TV 쪽에 수요 같은 경우가 2017년 159만 대에서 2022년에 1,400만 대로 연평균 54%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면서 OLED TV 쪽에서의 LG 디스플레이의 시초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분기 영업이간 170억 정도로 예상되면서 컨센서스보다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32인치 LCD TV 패널 가격의 상승 부분이 어떤 이런 부분의 흑자에 대한 전환 기대감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내일 장에는 시초가 공략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TV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